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니에미아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에서는 니에미아가 산의 음무에 시달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장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나머지 원수들은 4장 7절에 언급된 안몬사람들과 아스도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절입니다. 삼발락과 계세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삼발락과 계세미 니에미아를 유다영토 밖으로 불러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대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락이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삼발락이 자신의 편지 내용을 유다 백성들도 알게 하여 니에미아를 나오게끔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오지 않으면 영모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는 성전으로의 피신이 허용되었지만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특히 이방 군대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라 내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뇌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라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요세프스는 840일이 걸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지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의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재건 공사에서 손을 떼게끔 내부 공작을 꾸미라는 지령이거나 느에미아 개인 및 성벽재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보고하라는 지형으로 보입니다 18절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력자와 친분을 위해 정략적 교논을 한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의 선행은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반대쪽 진영의 정당과 부부관계 또는 사동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에 그 야비한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